한글자막 by 한효정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이 문장 구조를 잘 관찰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뭐뭐 함은 찬양함은에서 함은 맨 끝에 이로다 이게요 쉽게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찬양하는 것은 무엇뭇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찬양은 굉장히 중요한 행동이죠 왜 찬양하는가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합니까?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찬양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저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왔습니다 내가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이다 내가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이다 질문 나를 어떻게 만드셨을까? 잘 만드셨다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대충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주 꼼꼼하게 만드셨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아주 괜찮게 만드셨습니다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보석입니다 장인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명품입니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보물입니다 내 모습도 그렇지만 내 인생은 어떻게 만드셨을까? 잘 만드셨습니다 내 인생도 대충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촘촘하게 인도하셨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마태문 10장 30절에 오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아 나니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내 인생을 지으시고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다 뜻이 있습니다 다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인생의 모든 과정도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찬양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라고 10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적용 저는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모습과 나의 형편과 내 인생의 모든 스토리도 하나님께서 만든 이야기이므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족합니다 고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다 맞습니다 다 옳습니다 실수하지 않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드셨기 때문에 찬양이 살아있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하루가 되기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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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